전황구레군이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사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하수 가축분유 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군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여부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투기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도네 벽에 분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